구독자 안녕하세요. 틈틈입니다. 지금 이곳은 한국스리즈 3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고척돔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PDB 사무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번에 한국스리즈 티켓을 예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완전 신박한 기술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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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은 바로 8K 소셜 VR 실감 야구 증기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4K를 넘어서 8K로 VR을 시청을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고척돔에 정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 화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일단 치킨 좀 먹고 쟤네가 다 먹네. 다 먹었어! 치킨 다 먹었어! 갑자기 경기 많이 남았어, 오래 남았어. 몇 해지지? 야 지금 시키면 치킨 늦게 온다고. 아 이거 봐봐. 나 이거 안 따라 보자. 나이냐고만 보다 보니까 빠진 거였는데 기준이 이제 기준이. 아니 근데 이 기준이 왜 조기가 아니냐, 이쪽이 아니라. 자 짜자잔. 뭐야? 작다. 슬림 VR이라는 건데 좀 되게 얕지 않냐 이거? 어. 작은데? 얇아. 어. 여기다가 지금 그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키면은 A2K로 VR을 볼 수 있다 이거지. 오오오오. 그러니까 막 푹 올라온다 야 이거. 봐봐 봐봐. 어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오오오오. 이러니까 막 푹 올라오는데. U 플러스 슬림 VR이라는 그 지금 VR 기기인데 엄청 얇아요. 당연히 얇고 가볍다 보니까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발열 VR 기기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핸드폰 딱 끼워가지고 쇽! 쓰는 순간 A2K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킵니다. U 플러스 VR 클릭. 지금 여기에 한국시리즈 실시간 워허허허허허허허 지금 이 아바타 룸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청바지 그 다음에 손에는 응원풍선을 들겠습니다 오! 이렇게 지금 이게 저희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DB 2인님의 방입니다 오! 고척돔이야 고척돔 지금 어디냐면 오! 저기 카메라 감독님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지금 찍고 있어 저걸로 오! 나 보고 있다 이씨 알겠다 이만에 우와! 오! 한번 들어와 봐봐 여기 정수기 있어 정수기 나야 나야 정수기 아니야 재밌다 지금 여기 완전 고척돔 아니야 여기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지나다녀 예 지금 화면 되게 재밌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투수홍건이 공 17개 던졌고 알테어 1타수 무안타 와 이런 거 다 표기돼 오! 오호우! 우와! 지금 여기 중계 화면에다 대고 이거 막 누르잖아요 그거 막 하늘에서 폭죽 막 터져요 막 뿅뿅뿅뿅뿅뿅뿅뿅 우와! 아니 숫자랑 이런 것도 지금 막 여기 저 위에 이렇게 떠 있어 공중에 하하하하하하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LG 트윈스 TV 구독 하하하하하하 야 여기다 구독배너 만들어놨어 네 자 이쪽에 스코어보드 나오고 있고 머리 대두 클릭하면 선수 라인업 응원 도구! 응원 도구 바꿀 수 있나 봐 바껴나 볼까? 자 바꼬라 오! 바꼈는데 얘가 풍선을 응원 도구를 거꾸로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 돼 오! 오! 깜짝이야 이 자지? 이어합니다 자지이님 입장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자진님 누구세요? 진짜 근데 누구 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저희 아니에요. 아니야? 저희 아니에요. 아 정말요? JAZZY님 안녕하세요. 저희 대화 하나 한번 해봅시다. 대화하도 돼요? 대화도 돼. 오 진짜? 대화가 된다고? 같이 합동 공헌 되는 거야? 어 합동 공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신기한데? 자진님. 제이님으로 가겠습니다. 제이님? 어 제이도 지금 막 팔 움직이고 있어. 저 좀 쳐다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여기 닉네임이 바로 뜨고 있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응속어가 되는 거죠. 응원을 지금 경기 중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양반이 시끄럽다 그러면 목소리를 꺼버릴 수 있는 거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어 깜짝이야. 야 씨 야 너 왜 바로 내 앞에 나타나 이제 좀 옆으로. 야 니킥 니킥. 야 이걸로. 어 이거 대가리 막 때려 이거 지금. 야 막 때리고 있어 너 보여? 내가 지금 막 때리고 있다고. 아니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가 경기기를 못 본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왠 아바타가 대가리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딴 데로 넘어가 볼게요. 야 니가 보고 있는 화면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니가 설명이 난 몰라. 아 근데. 너 시끄러우니까 이거 껐는데 너 왜 이렇게 네 목소리가 들리지? 여기 너 앞에 내가 입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을 살아! 야! 이병아! 응원 단속 빨리 눌러봐! 응원 단속 지금! 야! 오! 야! 미쳤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냐? 야 이거 이병아 없어? 이거는 솔직히 야구장 감독도 치부해서 이렇게 계속 치부는데 그러니까 야! 이병아! 이병이! 지금 대상 안 쳐봐! 네 자리 미쳤어! 야 한번 체험해봐! 체험해봐! 들어와 봐봐! 지금 끝났어요! 체험해보라고 해 지금! 지금 딱 끝났거든! 최고의 재미는 다른 데 있었어! 쓰면 바로 억원 안타니까! 진심 미래 세계의 신기술이네! 경기장 간 줄 알았어! 이것이 바로 8K 소셜 VR 실감 야구 중개 서비스! 진짜 약간... 약간 향상무 입은 느낌이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실 응원 단상 옆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받고 가면서 응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응원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응원인데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VR을 쓰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생생한 이런 장면들을 같이 경험해볼 수 있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LG유플러스 사용하고 계시다면 8K 소셜 VR 실감 야구 중개 서비스 이 재미있는 경험!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녕! 안녕! 어디보고 인사해? 어디보고 인사해? 시현이도 보고 인사하는데 카메라 보고 인사하나? 안녕! 안녕!